박성웅씨와 함께해 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영화 돈 또 시사회와 박성웅씨가 또 함께하기 위해서 네 돈 후덕피까지 입고 아 네 돈 후덕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왼쪽부터 하하하하 네 왼쪽부터 후덕타임 가겠습니다. 왼쪽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중앙 아 우리 돈을 또 같이 박성웅씨가 홍보해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 주십쇼. 네 우리 뭐 멘트가 원래 없었는데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돈 후덕피까지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이 옷을 입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 이래저래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제작사 대표님이신 한재석 대표가 집으로 굳이 이 옷을 보내셔가지고 에 입어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. 자 우리 응원의 메세지를 좀 부탁드릴게요. 화이트 화이트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아 아 아 야 댄스가 장난이 아니네 감독이 어 네 아 자 다음부터 어떤 분이 도착을 하셨는지 도착하면 되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영화가 이제 8시 20분이 마지막 영화거든요. 여러분들 표를 확인하시구요. 어 또 극장 안으로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화를 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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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성호한테 하나 티를 보내네요. 그나마 감독이 그래도 유명한 내용은 아닙니다. 그나마 아 이 장소까지 안오면 끝난가요 우리 마지막 그나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명 한 명 남았어요 이제는 마지막 아니야 정우상 이성제 정우장 마이크가 마이크를 잡고 끝났어야 하면 가능하죠? 마이크가 마이크를 잡고 끝났어요